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형이요? 아닙니다 나는 거 맞아 포인트 있어 포인트 보여줘 형아 보여줘 원래 맞아 맞아 원래 맞아 원래 맞아 이쪽이 안 됩니다 천천히 발 찍고 그렇지 발 찍고 가야 돼 네 손 좀 더 좁히고 우와 재밌고 하십니다 하나 둘 셋 힘드세요? 아니요 힘들리가요 땀 엄청 하시는데 노력이 있어요 노력이 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넘나 둘 다 둘 다 예 땋뚱 예 예 됐습니다 오오오오 터뜨려 일어나거면 낫다 지금 팔을 붙잡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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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